정선이 어디 가십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천만 뜻밖에도 이건영 박사였다. 정선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이 박사에게 손을 주었다. 이 박사는 정선의 손을 흔들며 미스 허, 미스 제 소개합니다. 최영자씨인데 내량 여자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번 무슨 여자 고등 보통학교에 부흠하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박사는 고개를 기울여 미스 최영자라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애정을 보이려 함인 듯 하였다. 최영자 올시다. 하고 미스 체라는 이는 일본식으로 흡하고 허리를 약간 굽혔다. 네, 저는 윤정선이에요. 하고 정선은 서양식으로 잠깐 고개를 숙였다. 이 어른은 변호사 허숭씨 영부인 이와의 천재시여 미인이시죠. 하고 이건영 박사는 얼굴 근육을 실력하였다. 정선은 이것들은 또 언제부터 만났나 하고 두어 번 두 사람을 보았다. 이건영 박사는 심순례를 차버린 후에도 같은 학교의 여자를 둘이나 한꺼번에 희롱하였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와에서는 완전히 신용과 명성을 잃어버리고 일본 갔던 여학생을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정선도 들었다. 미스 체도 그 중에 하나로 아마 이번에 한 차를 타고 유혹을 하는 모양이로구나 하였다. 그런데 혼자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이건영 박사는 정선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물었다. 네, 의사 한 분하고 같이 갑니다. 의사? 하고 이건영은 얼른 남편을 잃은 정선과 어떤 의사와의 사랑, 달아남을 연상한다. 저, 그이가 시골서 병이 나서 그래서 의사를 청해 가지고 갑니다. 하고 정선은 남편한테 간다는 것이 마음에 흡족하였다. 그이? 미스터 허가? 하고 이 박사는 한 번 더 놀란다. 네, 농촌 사업한다고 시골 가 있었지요. 변호사는 다 집어치우시고. 하고 정선은 유순의 편지에서 얻은 지식을 이 기회에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떠난 까닭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기뻤다. 실상 세상에는 허승이가 종족을 감춘 데 대하여 여러 가지 불미한 풍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선의 기회에 듣기 싫은 풍설은 허승이가 정선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정선과 김갑진과의 추한 관계를 안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농촌 사업 좋지요. 하고 이건영은 자기도 일찍 농민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날 죽도 밥도 못된 것을 생각하고 감계가 없지 아니하였다. 사실상 이건영은 귀국한 지 근 1년에 계집애들의 궁둥이를 따르고 살맛과 입술맛을 따른 것에 그러하노라고 다른 일은 한 것이 없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신용을 잃고 교육계에서도 신용을 잃어서 아직 아무데도 취직을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닥터 리를 따르는 그에게 몸을 만지우고 입을 맞추이는 여자는 자취를 끊지 아니하였다. 예수교회 개통의 여자들 중에는 이 박사는 생마라는 평판이 났지만은 그래도 그 예쁘장한 얼굴, 좋은 허우대, 말솜씨, 박사 칭호에 흘려지고 싶은 여자가 노상 없는 것이 아니여 더구나 교회 이해의 여자들에게는 이 박사는 전혀 온전한 새 사람이었다. 미스체는 그 중에 가장 재산이 있고 얼굴도 얌전한 여자였다. 이 박사는 조선에서 월급 생활로는 도저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독신인 것을 미천으로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들어 처갓덕으로 거드럭거려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심순례를 사랑한 것은 그건 상인의 딸이라는 것이오. 그를 차버린 것은 순례의 집에 재산이 없음을 안 까닭이었다. 미인이오 부자인 여자. 이것이야말로 이건양 박사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 교회 아내는 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이가 드물었다. 그는 욕먹는 기족의 딸이라도 부잣집 딸이면 얼굴과 살이 밉지만 아니하면 장가를 들고 싶었다. 돈이 제일이다. 욕을 먹으면 어떠냐. 돈이 제일이다. 하는 것이 요새 이 박사의 철학이 되고 말았다. 미스체는 어떤 술 회사 하는 도평의원의 딸이었다. 미스체라는 여자 자신은 맑은 정신 가진 이 박사가 탐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부모가 상관있소? 본인만 보면 고만이지. 하고 이 박사는 미스체와의 교제에 반대하는 옛 친구에게 장담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보는 것은 미스체 본인보다도 그의 아버지의 돈이었다. 싫다는 곽 박사를 침대 차로 돌려보내고 정선은 혼자 좌석에 앉아있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침대에 들어가는 것은 하물며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게 생각된 까닭이었다. 정선이가 바라보니 이 박사는 미스체를 침대로 가자고 유인하나 채도 정선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모양이었다. 이 박사는 무한한 듯이 혼자 세면소에 가서 세수하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돌아와 앉는 양이 보였다. 정선은 잠깐 졸다가 정거하는 고요함에 깨었다. 유순의 편지를 받은 후로 하루 종일 흥분되었던 까닭에 몸이 몹시 피곤하였다. 이 권영 박사가 빨간 넥타이를 펄럭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보였다. 개성이다. 개성이면 알 사람도 많으리라 하고 차창으로 내다보았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였다. 굿바이 하는 서양 여자의 소리. 그도 기익은 소리에 정선은 고개를 안으로 돌렸다. 그것은 올해 이와에 있다가 지금은 평양의 교장으로 가 있는 홀 부인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그를 홀 부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기실은 그는 아직 시집가 본 일도 없는 미스 홀이었다. 그는 문에서 들어온 첫 창 앞에 서서 전송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차가 떠났다. 미스 홀은 조그마한 가방 하나를 들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정선은 마주 가서 홀 부인의 가방을 받았다. 아 정선이? 하고 홀 부인은 반가운 듯이 정선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졌다. 이 박사는 홀 부인을 몰랐기 때문에 두어 자리 건너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하고 홀 부인의 등 뒤에 정선의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 순례야! 하고 정선은 어깨를 치는 손을 잡았다. 언니! 어디 가우? 하고 순례는 반가움을 못 이기어 하는 듯이 정선에게 메어 달렸다. 순례라는 말에 이 박사는 얼굴에 피가 모였다. 순례의 얼굴이 눈에 번쩍 나타나자 이 박사는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창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미스 채도 이 박사의 당황한 양이 눈에 띄었다.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하고 정선은 순례의 눈에 이 박사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순례를 한편 옆에 끼고 제 자리로 걸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순례의 눈에는 이 박사의 뒷모양이 눈에 띄었다.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이건영인 줄 알기에 넉넉하였다. 순례의 발은 땅에 붙었다. 순례의 눈에는 유리창에 비친 이건영의 얼굴이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례를 실컷 희롱하고 돈이 없다고 박차버린 이건영이다. 순례의 가슴에 일생 가도 삼생을 가도 밀에 억만생을 가도 고쳐질 수 없는 아프고 쓰리고 아린 생채기를 내어놓고 달아난 이건영이다. 슬픔을 모르는 순례에게 피가 마르는 슬픔을 박아준 이 박사다. 사람은 다 천사로 알던 순례에게 사내는 모두 짐승이오 악마라는 쓰디쓴 생각을 집어넣고 달아난 이 박사다. 순례는 이 박사가 그동안 이 여자 저 여자 살맛과 입술맛을 보며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한 이건영 박사를 오늘 여기서 만날 줄이야. 순례는 그 일이 있음으로부터 도무지 박계를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이 박사를 만날까 두려워함이었다. 도무지 이건영 박사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 마음 한편 구석에는 이 박사를 그리워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 박사를, 그 얼굴을, 그 눈을, 그 입술을, 자기의 몸을 두루 만지던 그 손을 보기가 무서웠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귀신을 만난 것과 같이,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이 기색해 버릴 것 같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이 건양에 모양 낸 양복을 찢고 말간 넥타이로 목을 메워 죽이든지, 그 말 잘하는 거짓말, 유혹하는 말 잘하는 혓바닥을 물어 끊어버리든지, 그 여러 여자의 입술을 빨기에 빛이 검풀어진 입술을 아작아작 씹어버리든지, 그 여러 처녀의 살을 맘대로 만지던 손을 톱으로 잘라버리든지, 결단을 내고야 말 것 같았다. 정선은 순례를 안다시피 하여서 자리에 끌어다가 앉히고는, 글쎄 그 사람은 왜 보니, 그까짓 건 잊어버리고 말지. 또 미스 체라나 한 여자를 후려데리고 가는구나, 일본 유학생이래, 무슨 무슨 여학교로 교사로 간다는데 기축축하게 따라가는걸. 하고는 해슥해지는 순례에 낯을 본다. 순례는 본래 연약한 여자는 아니지만은 이건영 박사를 생각하면 곧 비녀를 일으키고 기절할 듯 하였다. 오늘도 뜻을 굳이 먹고 참았으나 눈앞이 노랗게 됨을 까다랐다. 순례는 정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는 듯이 눈을 감았다.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억제하는 돌이었었다. 홀 부인은 순례의 맞은편에 말없이 앉아서 한참이나 기도를 올리는 모양이었다. 홀 부인은 이와에 있는 동안 순례를 딸같이 사랑하였다. 그는 순례를 부를 때 사실상 딸이라고 불렀다. 그는 순례가 조선 처녀답게 순진하고 말없고 무겁고 그러고도 지혜가 밝고 감정이 예민한 것을 사랑하였다. 순례가 이건영 박사에게 농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홀 부인은 한 선생을 찾아가서 크게 항의를 하였다. 순례는 이 박사와의 혼인에 대한 말을 일체 아무에게도 홀 부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정선, 그 사람 닥터리요? 하고 홀 부인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정선에게 물었다. 네, 하고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홀 부인은 몸을 기울여서 이 박사가 앉은 곳을 흘겨보았다. 그리고는 침이는 감정을 억제하는 듯이 두 손을 깍지를 끼워서 틀었다. 입 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한참이나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나 이 박사 그저 둘 수 없소. 말 한번 해야겠소. 하고 홀 부인은 모자를 벗어놓고 일어났다. 홀 부인은 이 박사의 곁으로 걸어갔다. 이 박사시요? 하고 말을 붙였다. 이 박사는 벌떡 일어났다. 나 미스 홀이요? 하고 홀 부인은 미스 채에게 대하여 잠깐 목례하고 그 곁에 앉았다. 이 박사는 악수를 기다리고 손을 내밀었으나 홀 부인은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다. 이 박사, 심순예 사랑한 일 있습니까? 하는 홀 부인의 어성은 칼날 같았다. 네, 잠시. 저 어떤 사람의 소개로 교제한 일 있지요? 하고 이 박사는 좀 당황하였다. 상대편인 심순예가 지척에 지키고 있으니 이 박사의 운변도 나올 얘기를 꺾임이 되었다. 내가 다 압니다. 한 선생 이 박사를 믿고 사랑해서 이 박사에게 심순예 소개하였고 이 박사 한 선생께 말씀하기를 그 여자 심순예 마음에 든다고 혼인한다고 말하여 이 박사 심순예 두 사람 밤에 같이 놀러 나가고 혼인식 아니했으나 혼인한 부부 모양으로 팔 끼고 다니고 심순예 마음에 이 박사 내 남편이라고 믿게 하고 그러하나 다른 여자 그 여자 나 잘하오 내 학생이오만은 나 이름말 아니하오 다른 여자 부인집 처녀 욕심나서 심순예 교제 끊고 또 다른 여자 둘 아니 셋 심순예 한 가지로 사랑하는 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가 또 미스체 하고는 미스체를 바라보며 용서하시오 나 미스체 누구신지 잘 알므로 미스체 듣는 데서 이 말씀하오 하여 미스체에게 변명을 한 후에 다시 이 건영 박사를 대하여 또 미스체 돈 보고 이 박사 사람 보고 사랑 아니하오 돈 보고 사랑하오 내가 잘 아오 미스체 돈 보고 또 사랑하오 그러할 수 없소 하느님 하느님 보시고 있소 사람 속여도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도무지 속일 수 없습니다 나 심순예 딸같이 사랑하오 심순예 참으로 좋은 여자여 그 심순예 이 박사 때문에 병났소 병나서 공부 못하고 불쌍해서 내가 평양으로 데리고 가오 당신 만나는 것 심히 무서워하오 당신 서울 돌아다니니까 만날까 무서워하므로 내가 집에 데리고 가오 이 박사 해게 하시오 하느님 믿고 예수 말씀 잘 생각하시오 하고는 이 박사의 대답도 안 듣고 일어나버렸다 홀 부인은 일어나면서 이 박사와 미스체를 한 번 돌아보았다 이 박사의 낯빛은 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보랏빛이 되어 떨었다 미스체는 이마를 창틀에 대고 우는 모양이었다 오해요 오해요 하는 뜻을 이 박사는 영어로 소리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목 밖에 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오해? 하고 홀 부인은 돌아섰던 몸을 다시 돌려서 한걸음 이 박사의 곁으로 다시 가며 오해요? 내가 이 박사 오해하십니까? 대단히 기쁜 말씀입니다 이 박사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라고 내가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 박사 젠틀맨이요 크리스찬이요 소선통포의 리더 지도자 되어야 할 양반이요 나 이 박사 그렇게 인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남의 집 딸 유혹이나 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믿고 싶지 아니합니다 내 생각 다 오해라고 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오해 풀리도록 심순예와 나 있는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이 박사는 따라오려고 아니하였다 그는 다만 힘없는 소리로 홀 부인 전혀 오해입니다 한마디를 되풀이할 뿐이었다 오해다는 말씀만으로 오해 토무지 풀리지 아니합니다 지금 오해 푸실기에 마지막 기에 들여도 이 기에 안 있으시면 이 박사 변명할 아무 재료 없는 것을 내가 잘 알 것입니다 하고 홀 부인은 자리에 돌아와 버렸다 이등차실에는 손님이 없었다 만주가 뒤숭숭하고 또 병이 든다고 하여 객이 적은 데다가 있는 이도 침대로 들어가 버리고 남은 것은 홀 부인 정선 순례 이 박사 일행밖에는 두어 사람밖에 없었다 홀 부인이 이 박사와 말하는 동안에 정선은 순례에게 여러 가지로 의뢰하는 말을 주었다 글쎄 그까진 녀석은 왜 못 잊어버리니 그 녀석이 사람이냐? 개지 이렇게도 정선은 말해보았다 그러면 순례는 그래도 어디 그렇소? 나는 안 잊히는데 하였다 무섭다면서? 무섭긴 해도 안 잊히는 걸 어찌하오?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숨보면 듣기가 싫어 하고 순례는 웃는 듯 우는 듯 낯을 감춘다 그는 웃는 채 우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 녀석이 너한테 다시 오려든? 그야 그렇지 언니 그야 그렇지 언니 도로 오기로 내가 받자 하겠니? 도로 오면 받자 어떡하오 내가 이제 다른 데로 시집 못 갈 바에야 시집은 왜 못 가니? 혼인했다가 이혼도 하는데 뭐 어쨌다고? 너 그 녀석께 몸은 아니허였지? 처녀는 아니 깨트렸지? 처녀란 어디까지가 처녀여 언니? 나 처녀 같지가 아니하고 꼭 그이의 아내가 다 된 것만 같은데 얘도 처녀가 무엇인지 우멘이 무엇인지 모르니? 난 모르겠어 난 이만하면 벌써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하오? 하고 순례는 또 운다 이러한 때 홀부인이 돌아왔다 홀부인은 우는 순례를 본채만채하고 창을 바라보나 그의 눈에도 눈물이 나있다 홀부인은 일부러 화제를 돌리느라고 정선이 어디 가오? 하고 물었다 이 박사 사건 때문에 정선이가 어디 가는 것도 물을 새가 없었던 것이다 남편이 시골 가서 병이 나서 의사를 데리고 갑니다 하였다 그리고 정선은 이 대답을 하는 자기 신세를 순례보다 퍽 행복되게 생각하였다 정선에게 허숭의 뜻을 들은 순례는 감탄하는 듯이 나도 그런 일이나 했으면 하였다 그 말이 퍽 간절하였다 얘는? 하고 정선은 어린 동생이나 딸을 기해하는 듯이 제 손수건으로 순례의 눈물을 씻고 얼굴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며 네가 그래 그 시골을 가서 살아? 오줌똥 냄새가 코를 바치고 빈대 벼룩이 끓고 도배도 장판도 없는 흙방에서 전등이 있나 전화가 있나 아침 저녁 만나는 사람이라곤 시골 무지렁이들인데 네가 그래 서울서 생장한 애가 그 속에서 살아? 하고 정선은 순례의 슬픔을 잊게 할 겸 깔깔 웃었다 왜 못 싸우?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보다 더 순박하고 인정이 많다는데 난 시골 가서 살고 싶수 할 일만 있으면 하고 순례는 제 손을 본다 그것은 세순물도 못 만져본 손이다 나짜루 호미짜루는 커녕 부지깽이 한 번도 못 잡아본 손이다 정선의 손은 더구나 그러하였다 그들의 손은 노동이라고 하면 끼니 때 수저 잡는 것 학교에서 연필 잡고 피아노 치는 데나 썼을까 분결같이 희고 붓끝같이 고운 손이다 굳은 살 하나 거스러미 하나 없는 살이다 그 손들은 도에 있으면 사내들에게 장난감밖에 안이 되는 손이다 오곡이 되고 백과가 되고 피륙이 되고 하는 농촌 여자의 손 그것은 검고 거칠고 크고 굳은 살이 박히고 모기가 앉아도 주둥이 침이 안이 들어가고 거머리가 붙어도 피가 안이 나오는 손이다 흠 하고 순례는 기껏 엄엄의 손을 상상하여 제 손과 비교해 보았다 도의 여자는 손으로 벌어먹지 아니한다 그는 이쁘장한 얼굴과 부드러운 살과 아양으로 사내의 총애를 받아서 벌어먹는다 이 세 가지만 구비하면 그 여자는 가만히 누워서 보약과 소화약이나 먹고 남편이라고 일컫는 남자의 장난감이 되면 일생 팔자가 늘어진 것이다 만일 그러한 팔자를 늘어진 팔자라고 늘어졌다는 팔자가 좋은 팔자라고 할 양이면 말이다 그럼 언니는 어떡하려우? 허선생은 시골 가셔서 농촌 사업을 하시는데 언니는 서울 혼자 있수? 하고 순례는 아까보다 원기를 회복한 모양이었다 적어도 억제력 슬픔과 괴로움을 누르는 억제력만은 회복한 모양이었다 그럼 왜 나 혼자 서울 못 있니? 하고 정선도 제 말에 의심이 없지 아니하면서 대답하였다 아이 참! 하고 순례는 그게 말이 돼요? 하고 가볍게 웃었다 홀 부인은 순례가 웃는 것만이 기뻤다 왜 말이 안 돼? 하고 정선은 여전히 자신 없는 항의를 하였다 어디 두고 볼까? 하고 순례는 이번에는 좀 더 쾌활하게 웃었다 정선도 홀 부인도 웃었다 정선이가 무슨 무슨 역에 내린 것은 이튿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아니한 때였다 이 박사는 어디서 내렸는지 알 수 없고 미스 채만이 눈이 붉어서 부끄러운 듯이 그러나 정숙스럽게 정선에게 인사를 하였다 홀 부인과 순례는 벌써 평양에서 내렸다 정선은 일본식으로 허리를 굽히는 미스 채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이 박사와 약혼 하셨어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약혼을 하라지만은 아직 아니했어요 하고 낯을 불킨다 정선은 이 박사가 어디서 내렸느냐 하는 말도 묻지 아니하였다 아마 미스 채에게 물리침을 받고 평양에서 내려서 또 어떤 부잣집 딸을 고르기로 작정하였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혹은 순례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닌가 하였다 실례 말씀이지만은 이 박사 주의하세요 못 믿을 남자입니다 하고 손을 흔들었다 미스 채의 눈에서는 새로운 눈물이 쏟아짐을 정선은 보았다 정거장에서 살려올 동네 사람 하나가 나와서 등대하고 있었다 정선이가 어제 아침에 허숭에게 전보를 쳐 놓았던 까닭이다 그 동네 사람은 2등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바라고 섰다가 마주와서 서울서 오시는 윤정선 씨유? 하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은 정선의 짐과 과학박사의 짐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정거장 밖으로 앞서서 나왔다 밖에는 동네 사람이 2, 3인이나 나와 있었다 그들은 다 이번 황기수 사건에 잡혀갔다 1심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었다 주범, 맹, 한감만 3개월 징역의 언도를 받아 공소하고 다른 7사람은 혹은 무죄로 혹은 집행유예로 다 나왔다 그들은 이것이 다 허 변호사의 덕이라 하여 나온 뒤에는 숭의 지비를 제일같이 보았다 그들은 정선과 곽박사의 묻는 말에 대하여 허숭의 병이 중하지만은 그리 위험치는 아니하다고 하였다 문어미 고개에는 남녀 군중이 3, 40명이나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번 재판이 있은 후로 사람들이 무사히 나온 후로 동네 사람들의 숭에게 대한 존경이 갑자기 더하였다 더구나 숭이 제1가 사람들도 아란 곳 아니하는 동네 사람들의 염 구안하다가 병이 든 것을 보고는 동정이 심이 깊었다 그들은 그 중에 돈푼이나 지니고 사는 거만한 집 몇을 빼고는 하루에 한두 번씩 숭의 집에 문병을 가고 숭은 정신을 잘 못 차리지만은 양식과 나무와 일습을 대었다 정선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마중을 나온 것에 놀랐다 구경을 나온 것이 아닌가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오래 멀리 가 있던 친족이나 만나는 듯이 반가워하는 빛이 보였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여 마치 애국 사람이나 대하는 듯이 네 나 하는 듯이 말도 잘 붙여보지 못하였으나 정선이가 차차 한마디 두마디 말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친해져서 차에서 밤잠을 못 자서 곤하겠군 하고 반말을 하는 아주머니조차 나서게 되었다 정선은 그러는 동안에도 눈을 돌려서 유순이라는 계집애가 어디 있나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럼직한 아이는 없었다 자 어서 가 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 하는 어떤 노인의 재촉으로 정선을 애워싼 진이 풀리고 정선은 동네를 향하여 걸음 걷기를 시작하였다 주제소에서 경관이 나와서 정선과 곽박사를 붙들고 몇 마디 물었다 정선의 일행이 우물 앞에 다다랐을 때 유순이가 마주 나왔다 유순은 앞선 곽박사를 위하여 옛날식으로 길가에 돌아서서 길을 피하였다 그리고는 몇 걸음 더 걸어오다가 정선을 바라보고는 머뭇머뭇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정선에게 길을 피하였다 순아 이이가 허 변호사 댁이다 하고 어떤 부인 내가 유순에게 말하였다 이 말에 정선은 기회를 얻어 발을 멈추고 돌아섰다 정선은 손을 내밀어 유순의 손을 잡고 유순 씨세요? 나 윤정선이야요 편지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고 웃어 보였다 유순입니다 하고 유순은 학교에서 선생 앞에 하듯이 경례를 하였다 이해가 여태껏 허 변호사 병관을 한다네 어디 친부모 형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옆의 노인이 유순을 향하여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하고 정선은 유순의 인사에 담내로 고개를 숙였다 유순은 낯을 불켰다 동네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선을 맞았다 그리고 남편의 병을 의하고 근심하고 가만히 호강을 해도 좋을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여주는 사람도 많았다 정선은 자기 남편의 사업이란 것의 뜻을 알아지는 것 같았다 정선이 남편의 집 마루에 발을 올려놓을 때에는 곽박사는 벌써 숭의 병을 보고 있었다 숭은 마침 정신이 좀 났다 여름 39도 복부가 상하여 의사는 관장의 필요를 말하였다 정선은 병실문 안에 들어서서 알른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탄 입술 거뭇거뭇하게 난 수염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것은 차마 못 볼 광경이었다 곽의사는 정선을 위하여 병자 곁으로부터 물러앉았다 정선은 곽의사가 내어준 자리에 앉으며 남편의 여인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울었다 무조건으로 울었다 숭도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1호부터 2주일 후 숭은 정선에게 부축을 받아 마당으로 거닐게 되었다 정선은 전심력을 다하여 남편을 간호하였다 병중에 있는 남편에게는 정선은 전에 몰랐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도 적지 아니하였다 숭도 정선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정선을 발견하였다 병이 다 꺼든 서울로 갑시다 하고 하루는 정선이가 달래강가에 앉아서 늦은 가을의 볕을 쪼이며 이야기하였다 날 덜어 서울로 가자고 말고 당신이 여기 있읍시다 하고 숭은 팔을 들어 정선의 허리를 안았다 정선은 끌리는 대로 남편의 몸에 기대었다 남편의 몸에는 벌써 그만한 힘이 생겼다 그래도 하고 정선에게는 아직도 시골에 있을 결심이 생기지를 아니하였다 그래 이 달래강의 맑은 물이 청계천 구정물만 못하오? 하고 숭은 아내의 낯을 정답게 들여다보았다 그야 달래강이 낫지 하고 정선은 웃었다 또 저 벌판은 어떻고 산들은 어떻고 백완절 이 공기와 일광이 서울 것과 같은 줄하오? 당신같이 몸이 약한 사람은 이런 조용하고 공기 일광 좋은 곳에 살아야 하오 당신 오라버니도 호흡기 병으로 안 죽었소 여기 있읍시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농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삽시다 그리고 우리 힘껏 이 동네 하나를 편안한 새 동네로 만들어 봅시다 이 동네 사람들이 서울서 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인생 가치로는 더 높소 또 조선은 10분지 8이 농민이란 말여 2천만이면 1천6백만이 농민이란 말여 나머지 4백만은 농민의 등을 긁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농민의 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만일 양심이 있다고 하면 좀 갚아야 하지 아니하겠소? 정선이? 서울 갈 생각 마오 응? 하고 승은 이번 만나서 처음으로 정선의 입을 맞추었다 정선은 마치 처음으로 이성에게 키스를 당하는 처녀 모양으로 낯을 불켰다 그리고 누가 보지나 않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람은 없고 강 건너에 아직 코도 꿰지 아니한 송아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있으라면 있죠 하고 정선은 숭을 바라보고 웃었다 숭의 얼굴에는 살이 부었으나 아직도 병색을 놓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남편에게 대해서 시골에 있음하고 말은 해두었으나 도무지 서울이 이치지를 아니하였다 서울은 정선에게는 잔뼈가 굵은 데일 뿐더러 수십 대 살아오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예산이 집이라고 하지만은 벼스라는 조상들은 만년에나 예산에서 한 1월을 보냈을 뿐이오 일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산 것이다 게다가 정선은 시골 생활이라고는 삼방 소강사의 피서지 생활밖에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시골은 애국 같았다 애국이라 하더라도 야만인이 사는 애국 도무지 서울 사람이 살 수 없는 오랑케 나라와 같았다 그 발벗고 다니는 촌 여편내들 시커먼 다리를 내놓고 남의 집을 막 드나드는 사내들 걸핏하면 무엇을 집어가는 아이놈들 이 무지하고 상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무지럽스럽소 사람들이 어디 그리 순박이나 하우 애들은 도적질이 일쓰고 그 사람들이 오면 무시무시해 그 사람들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났소 호호 노여지 말아요 당신은 시골 숭을 보면 노엽대다 호호 하고 정선은 앓고 난 남편을 괴롭게나 하지 아니하였나 하여 숭의 기색을 엿보았다 그야 하고 숭은 점잖게 농촌 사람의 성격 중에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지만은 못한 점도 있죠 바탕은 좋지만은 원체 오랫동안 위 계급에 시달려 지냈거든 게다가 그년에는 먹을 것조차 없으니 인심이 몹시 박해졌지요 그걸 누가 다 그렇게 만든지 아시오? 하고 숭은 정선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몸매를 들여다보았다 누가 그랬을까? 하고 정선은 어리광하듯 생각하는 양을 보였다 양반들 서울 양반들 시골 양반들 조선은 모두 양반들이 망쳐 놓았지요 또 양반 공격이구려? 하고 정선은 세특하는 양을 보인다 당신의 양반은 큰 양반이지 내 조상 같은 양반은 작은 양반이고 제야 큰 양반 작은 양반 같이 졌지요 하고 숭은 말을 좀 느꼈다 그야 양반이란 것들이 나라 정사를 잘못해서 이를테면 국민을 바로 지도하지 못해서 조선을 망쳐버린 것이야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왜 남 모양으로 혁명을 못 일으키요? 그놈의 양반 계급을 다 때려부수고 왜 쌍놈 정치를 해보지 못했소? 하고 정선은 쌍놈 공격을 시작한다 도무지 교육을 안 주었거든 그리고 유교만 숭상해서 그 생각만 무지한 백성들에게 집어두었거든 그래서 양반 중인 상놈을 금을 그어 가지고는 벼슬은 양반만 해먹고 중인은 역학이나 이야기나 수학 같은 기술 방면에밖에 못 나가고 나머지 상놈 계급은 자자손손이 아전도릇이 아니면 농상 공업밖에 못 해먹고 농상 공업이 천한 것이 아니겠지만은 조선 양반들은 그것을 천한 것으로 작정을 해놓았거든 그리고는 나라 일은 양반들만 맡아두고 했는데 그 나라 일이란 무엇인고 하니 나라 일이 아니라 기실은 자기네 집안이 잘 살 길 요새길로 하면 제 주의와 재산을 마련하는데 이용을 해 먹었단 말이오 그분들이 농사 계량을 했겠소 상공업 발전을 생각했겠소 국방을 생각했겠소 생각이라고는 어떡하면 높은 벼슬을 많이 하고 어떡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것뿐이었소 그 중에는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대에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말이오 양반들이 죄를 지어서 농촌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양반이 그 죄를 속해야 하지 않겠소 어디 당신 양반을 대표해서 한번 농민 봉사를 해보구려 하고 승은 웃었다 난 큰 양반 대표고 당신은 작은 양반 대표로 하고 정선도 웃었다 승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회복되었다 정선은 서울을 떠나기 전 사흘 동안 비로소 남편과 한자리에 잤다 그들은 신혼 내 모양으로 마침내 새로운 정을 느꼈다 정선은 숭에게 서울까지 동행하기를 청했으나 승은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혼자 식전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승은 앓고 나서 처음 정거장까지 먼 길을 걸었다 이렇게 걸음을 걸어도 괜찮을까 하고 정선은 정거장까지 가는 동안에도 퍽 여러 걱정을 하였다 괜찮지 하고 장담은 하면서도 숭의 이마와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정거장에는 한갑 어머니와 유순이와 기타 동네 사람 남녀 십여 명이 전송을 나왔다 내 아버지 덜어 집이랑 다 팔아달래 가지고 오리다 하고 정선은 남편의 싸늘한 손을 꼬옥 쥐면서 맹세하였다 정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코와 눈과 입의 근육이 실룩거렸다 어찌된 일인지 정선은 참을 수 없이 슬펐다 차가 떠날 때 정선은 창을 열고 내다보려 하였으나 겹창이 열리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은 앉아서 울었다 정선은 지나간 50일이 10년이나 되는 것 같았다 그 동안에 숭이가 죽을 뻔한 일도 두어 번 당하고 감정과 의견의 충돌도 무수하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정선은 숭을 좀 더 알았다 숭은 뜻이 굳고 마음에 그리는 생활이 자기의 사상과는 달라서 적어도 전 조선을 목표로 삼고 정은 있으면서도 정에 움직이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든 점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로는 숭이가 결코 못생긴 시골뜨기만이 아니여 존경할 여러 가지 정선으로는 믿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발견했지만은 또한 숭은 정선이가 마음으로 원하는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도 발견하였다 정선이가 마음으로 원하는 남편은 이 세상 많은 사람 상류 계급의 많은 사람과 같이 이기적이요 아내만 알아주는 사람 정선 자신은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사정없이 해부한다면 숭은 우인이 될는지 모르거니와 좋은 남편은 될 것 같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어떤 날 달래가에서 하던 이야기를 생각하였다 그래 당신이 혼자서 그러면 조선이 건져질 것 같소 이렇게 정선이가 물을 때 글쎄 나 혼자 힘으로 온 조선을 어떻게 건지겠소 나는 살려올 동네 하나나 건져 볼까 하고 그러지 살려올 동넨들 꼭 건져질 줄 어떻게 믿소 그저 내 힘껏 해보는 게지 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아니하오 이렇게 숭은 대답하였다 그러니깐 말이오 그렇게 들뚱말뚱한 일을 하느라고 어떻게 일생을 바치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오 하고 정선이가 항의할 때 숭은 정선이 말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겠지 그러니까 야근 사람들은 이런 일은 아니하지요 하고 숭은 웃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숭이가 하는 일은 공상이었다 어리석은 공상이었다 왜 당신 배운 재주론들 하고 정선은 다시 숭의 어리석은 생각을 돌리려고 애를 써보았다 변호사론들 조선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아니하오 이런 시골구석에서 고생 아니하고도 돈 벌어가면서 인류 명사노릇 해가면서도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소 할 때에도 숭은 변호사 노릇을 아무리 잘 하기로 굶어 죽는 농민을 도와줄 수 없지 않소 기껏 부잣집 비리 송사 대리인 밖에 할 것이 무엇이오 차라리 불쌍한 농민들의 대서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오 면소나 경찰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소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의 기에도 아니 양심에도 숭의 말은 진리에 가까운 듯하고 종교적 거룩함까지도 있는 듯 하였다 정선은 이 진리감과 정의감을 학교에서 배양을 받기는 받았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누가 그런 캐캐 묵은 진리와 정의를 따른담 베드로와 바울이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들은 정선과 뜻을 같이 할 것 같이 생각되었다 숭은 분명히 어리석은 공상가였다 남편으로 일생을 믿고 살기에는 너무도 맘 놓이지 아니하는 사내였다 기차가 숭이가 있는 곳에서 차차 멀어 갈수록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정선은 숭의 모양이 자기의 가슴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됨을 깨달았다 인생의 향락 이 절대 명령이 정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을 주었다 정선은 그 아버지, 오빠, 모든 일가 사람들 또 모든 동무들, 그들의 가정 어느 곳에서나 숭과 같이 어리석은 공상가의 본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정선은 한 선생을 안다 정선의 삼종수, 한은 선생이 이 한민교라는 선생을 우인처럼 칭찬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한 선생이 다 무엇이냐 그 궁악에 생긴 얼굴, 초라한 의복 만일 숭이가 한 선생과 같이 된다면 싫어, 싫어 누가 그런 아내 노릇을 해? 나이 50이 넘도록 새빵살이가 아니냐 한 달에 100원 내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것이 사람 사는 거야? 신촌역을 지나서 구를 지나서 서울의 전깃불 바다가 전개될 때 정선은 마치 지옥 속에서 밝은 천당에 갑자기 뛰어나온 듯한 시원함을 깨달았다 기쁨을 깨달았다 경성역의 잡담 역두에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수없는 택시들 그들은 손님을 얻어 싣고는 커다란 두 눈을 부릅도고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살려올, 달래, 초가집, 농부들 그들은 정선에게는 마치 딴 나라 사람들이었다 도무지 공통된 점을 못 찾을 듯한 딴 나라 사람들이었다 무의미를 지나쳐서 불쾌한 존재였다 아이 아씨 하고 집에서는 엄 엄 유모 친모 유월이가 나와 반갑게 맞았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 계셔요 그래 영간마님은 아주 나으셨어요 어째서 같이 아니오시고 하고 정선에게 물었다 정선은 반가운 내 집을 돌아보았다 이것들이 집을 어떻게 거두는고 하고 남편의 병구안을 하면서도 그것이 맘에 잊히지를 아니하였다 비록 믿고 믿는 유모가 있지만 두 방에 있는 모든 세관들 장, 의거리, 양복장, 이불장, 체경, 이불, 책상, 전화 모든 것이 다 반가웠다 남편보다도 더 반갑고 소중한 듯 하였다 정선은 마치 무엇이 없어지지나 아니했나 하는 듯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한번 장문들을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자기의 옷도 있고 남편의 옷도 있었다 마침내는 그는 피곤한 듯이 남편의 방 안 안사랑의 책상 앞 교위에 앉았다 그 방에는 담배내가 나고 책상 위에는 권련 끝이 재떠리에 수없이 있었다 이 방에 누가 왔던가? 하고 정선은 의심스러운 듯이 따라온 하인들을 향하여 물었다 저 제꼴 김서방님이 가끔 오신답니다 하고 유월이가 대답하였다 제꼴 김서방이? 하고 정선은 눈을 크게 뜨며 김서방님이 왜? 하고 정선은 놀란다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게죠 아직 안 돌아오셨니? 하시고 사랑문 열어라 하시고는 들어오셔서 놀다 가시지요 하고 명복 엄엄이 설명을 한다 이 엄엄은 얼굴도 깨끗하고 말재주도 있는 엄엄이다 어떤 때는 친구들을 쭉 끌고 오신답니다 하고 유월이가 오셔서는 청렬이를 시켜라 술상을 봐라 기차 나서 죽겠어요 하고 입을 삐죽한다 조것이? 하고 명복 엄엄은 유월을 흘겨보며 한 번 그러셨지 뭘 가끔 그러셨어 하고 꾸짖는다 무엇이 한 번요? 접대에는 자정이 넘도록 지랄들을 아니했수? 하고 유월이는 명복 엄엄을 책망하는 눈짓을 한다 정선은 자기도 없고 더구나 남편도 없는 빈집에 갑진이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밤이 깊도록 놀았다는 것이 그것도 한두 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심히 불쾌하였다 큰 모욕을 당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선은 남편과 같이 자던 자리에 혼자 누워보았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남편을 그립게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웬일인지 애를 쓰면 쓸수록 남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도리어 갑진의 소탈한 모양이 눈에 어른거리고 그 뿐만 아니라 갑진에게 대하여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을 깨달았다 정선은 갑진과 숭을 비교할 때 숭의 인격의 가치가 갑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을 의심 없이 인식한다 그렇지만 숭이 정선에게 아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랑에 줄인 치할듯한 애욕에 줄인 여성에게 만족을 주는 남편이 아닌 것 같이 도 인식되었다 정선은 숭의 인격을 노상 사모하지 아니함은 아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가슴의 비임을 깨닫는다 그 비임은 정선이가 아는 한에서는 갑진일 것 같았다 갑진은 무척 재미있는 남편 적어도 성적으로는 일 것 같았다 이것은 정선이 그 아버지의 호색한 피를 받음일지도 모르나 어느 젊은 여자든지 다 그러하리라고 정선은 스스로 변호하였다 하루 종일 차 속의 피곤과 자리 속의 번민과 공상과 온애로 정선은 펑 늦게야 잠이 들었다가 늦게야 잠이 깨었다 이튿날 정선이 친정회를 다녀서 저녁을 먹고 밤 9시나 되어서 집에 돌아온 때 6월은 대문에 마주 나와서서 마님 저 제 꿀 서방님이 또 오셨어요 안방에 떡 들어가 들어 누웠겠지요 하였다 정선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갑진은 마루 끝에 나서며 동네방네 다 들어라 하는 듯이 아 돌아오셨어요 나는 어떻게 기다렸는지요 또 정선씨도 숭이놈같이 미쳐서 시골 무지렁이가 되어 버리셨나 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요 전 인류를 위하여 슬퍼할 것이란 말이아요 더구나 이 갑진을 위해서는 통곡할 일이란 말씀이아요 아주 갑진은 무대 배우의 발 모양으로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아마도 농담 속에 진담을 섞은 말이었다 정선은 불쾌한 듯이 새침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는 갑진을 뒤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갑진은 좀 무한한 듯이 이번에는 점잖게 숭이는 아니 온대요 하고 정당하게 물었다 안 온대요 하고 정선은 시들하게 대답을 하였다 아 그놈이 시골에 웬 때 묻은 계집애 하나를 고의를 한다니 정말야요 어디 유력한 증거를 잡으셨어요? 하고 갑진은 다시 기운을 얻었다 모르죠 누가 알아요 하고 정선은 여전히 뾰로통했다 그럼 숙이 글쎄 뭐 타러 시골 구석에 가 자빠졌어 그놈이 그 무해라든가 하는 계집애 때 냄새에 치하지 아니하면 뭘 하고 거기가 있어요? 미친 자식 그 자식 암만 해도 숙이라니까 하고는 정선이가 멍하니 앉았는 안방에 들어가서 모자와 스프링을 집어들고 갑니다 실례했습니다 하고 나와 구두를 신는다 갑진이가 무한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정선은 미안함을 깨달았다 그래 따라서 마루 끝까지 나가며 왜 어느새 가세요? 하고 어성을 부드럽게 하였다 갑진은 구두꾼을 매다 말고 벌떡 일어나면서 마치 얼빠진 사랑과 같은 표정으로 미워하니까 가지요 하고 물끄러미 정선을 바라본다 미워는요? 하고 정선은 웃어보였다 그럼 가지 말고 도로 올라가요? 하고 갑진은 애투를 마루에 놓는다 정선은 소리를 내어 웃어버렸다 어몽과 유월이도 웃어버렸다 갑진은 마루 끝에 걸터앉았다 정선은 올라오란 말은 하지 않는다 그 글쎄 숙이 왜 아니온대요? 하고 갑진은 마치 숭에게 흥미가 있는 것 같이 말한다 글쎄 농촌 운동한다고 날 덜어도 내려오라고 그러는걸요 하고 정선도 문지방에 팔을 걸치고 앉는다 갑진은 신이 나서 농촌 운동이라는 게 뭐야요? 무지렁이 놈들 데리고 엇둘엇둘 한단 말야요? 원 원 요새 직업 못 얻은 놈들이 걸핏하면 농촌 운동 농촌 운동 하지만은 그래 극간 놈들이 운동 아니라 곤두를 서보어 척척 경제학의 원리 원칙대로 되어가는 세상이 극간 놈들이 지랄을 하기로 눈이 깜짝하나 다 쓸데없어요 숭이놈도 변호사나 해 먹지 구구로 괜히 곱살스럽게 오 간디 좀 돼 볼량으로 간디노릇도 수월치 않던걸요? 요새도 또 밥을 굶는다나 밥을 굶으면 잡아 가두었다가도 내놓아 주는가 법디다마는 그 놈의 노릇을 해 먹어 세 끼 더운 밥을 먹고도 눈에 불이 확확 나는 못살 놈의 세상에 감옥이 아니면 밥굶기 그리고 궁상스럽게 물레질을 해? 아니 숭이녀석 물레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붕붕붕 하고 하고 오른편 팔을 두르고 왼편 팔을 뒤로 당겨 물레질하는 신용을 한다 하하하하 하고 정서는 유쾌하게 웃었다 아니 물레질하는 건 어디서 다 보셨어? 아이 서방님도 하고 명복 어머미 뚱뚱한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듯이 허리를 굽히락 펴락 하고는 웃는다 정서는 엄정하게 그럼 농촌운동을 아니하면 오늘날 조선에서 또 무얼 할 일이 있어요? 하고 남편의 역성을 들려고 한다 돈 벌죠? 하고 값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돈은 벌어서? 하고 정서는 다시 농담 어조로 변한다 우리처럼 술 먹고 카페 다니고요 또 또 할 일 많죠 남자 같은 양이면 계집애들도 후려내고 맘 나면 아편쟁이 아편도 사주고 압다 함 이렇게 인단도 사먹고요 이런 소리를 하다가 열신하되어 값지는 집에서 나왔다 값진을 보낸 정서는 갑자기 텅 빈 듯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값진이라는 생각은 정선을 못 견디게 괴롭게 하였다 그는 마치 값진이가 정선에게 무슨 마취약을 먹여서 값진만을 그리워하도록 술을 피우는 것 같았다 집 처분 재산 처분을 해가지고 살려올 남편에게로 가려는 생각은 자꾸 부스러져 버리려고도 들었다 정선은 이에 반항하려고 했으나 그 반항은 도무지 힘이 없는 반항이었다 정선의 몸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동화줄에 얽혀 더욱 더욱 값진에게로 끌려가는 듯 하였다 정선의 집에는 밤마다 여자들이 모여서 놀았다 그들은 대개 정선의 동창이나 동무들이었다 혹 직업을 가진 이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것이라고 내어놓을 만한 직업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나이로 말하면 이십 이삼으로부터 삼십세 안팎 간혹 삼십사오세 된 여자도 있었다 정선이 모양으로 혼인한 이도 있으나 대개는 혼인 아니한 여자들이여 그 중에는 소박대기 이혼당한 이도 한둘 있었다 먹을 걱정은 없고 별로 바쁜 일도 없는 그들은 정선의 집 같은 데를 좋은 놀이터 이야기 터로 알아서 모여들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잡담이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화제는 가십과 연애 이야기였으나 가끔 직업 이야기도 나왔다 이를테면 이른바 에로 그로 논센스에 사는 종교는 조선의 인텔리겐치아 여성까지도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다 10년 전 여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애국이니 이상이니 하는 도덕적 말들은 긴 추마 자주 댕기와 같이 영원한 과거의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말았다 가끔 이 자리에 오는 심순예까지도 그러한 에로 그로 에 한마디 두마디 댓글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현대인의 비유에 맞는지도 모른다 또는 이것이 병균이라고 하면 현대인은 현대의 시골인 조선여성도 거기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 여자들의 가식거리에 나오는 인물은 교사 의사 신문기자 총각 여자 꼭무니 따라다니는 사람 첩으로 간 여자 사내들과 같이 다니는 여자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무슨 서적이나 학술이나 예술에 관한 화제는 나오는 일이 없었다 그들이 그들이 말하는 연애도 10년 전에 연애 신성이라던 연애와는 딴판이었다 그들이 문제삼는 연애는 모든 본건 시대적 의식 예절과 떼어버린 악수 포옹 키스 랑데뷰 동거 별거 등등을 프로세스로 하는 단도 직입적인 연애였다 실로 과학적이요 비즈니스적인 연애였다 혼인? 하고 입을 삐죽하는 그들인 듯 하였다 만일 혼인을 한다면 시부모는 재산만 남겨놓고 죽고 돈 있고 몸 건강하고 이야기 재미있게 하고 누구하면 사람이 알아줄 만 하고 그리고 총각이요 이러한 신랑이 소원인 듯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신랑은 현모 양초식 여자가 드문 모양으로 드물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집을 못 가고 아마 아니 가고 소위 남자 규제라는 방법으로 이 남자에게서는 얌전을 맛보고 저 남자에게서는 시원시원의 내를 맞고 또 다른 남자에게서는 육체의 미를 감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서는 자동차 값과 저녁값의 재원을 찾았다 이렇게 여러 남자에게 분업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성에 대한 만족을 찾았다 남자들도 그러한 이가 많았다 이렇게 여러 남성에게서 조각조각 부스럭부스럭의 만족을 얻는 오늘날 조선의 여성은 자연히 마음이 가라앉을 날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네온사인의 불줄기 모양으로 늘 흔들리고 늘 움직이고 있다 밤이 늦도록 무엇을 구하고 헤매던 그들은 새로 한시나 두시에 자리에 누워도 꿈이 편치 못하고 이것저것 불규칙하게 집어먹은 그들의 장위는 마치 산란한 그들의 머릿속 가슴속 모양으로 편안치를 못하였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침 늦게야 잠을 깨는 그들의 입은 쓰고 눈은 텁텁하고 입술은 마르고 그리고 수없이 하품이 나온다 정선의 집에 모이는 여자들은 대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심순례의 가슴에 박힌 못은 갈수록 더욱 깊이 박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동무들과 같이 밀려다니면서 시름을 잊으려는 생각을 내었다 더구나 이권영 박사가 이 여자를 따라다닌다 저 여자와 약혼을 한다 할 때마다 마음의 폭풍우가 일어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순례는 스스로 이 마음이 옳지 아니한 마음이라 하여 누르려 하였으나 그것이 잘 눌러지지를 아니하였다 그럴 때마다 순례는 자기의 마음이 착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내가 그이를 사랑할 양이면 왜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지 못할까 이렇게 순례는 혼자 애를 썼다 질투는 추한 것 이런 말을 순례는 어느 책에서 보고 그 말이 순례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였다 순례는 이 추한 마음을 뽑아 버리려고 많이 애를 썼으나 그는 마침내 자기의 약한 것에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순례는 시련의 슬픔과 질투의 불길이 일어날 때마다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렇게나 힘있게 두들겼다 그것이 버릇이 되어 마침내 한 곡조를 이루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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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